자 그러면은 문현주의 두리서라는 노래 두리서라는 노래가 어머님 아마 다 아실거예요 아시죠? 문현주의 두리서 어머님 들으시면 기억이 나실거예요 다시 할게요 자 문현주의 두리서 애꿀송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갑니다 내가 느끼한 것이라 내가 느끼는 것이라 내가 느끼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뭐라 좋아서 사랑을 가야 돼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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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너를 만나요 아무래도 반듯이 없더라 못 쓰고 나구나 진짜 항상 울고 말았네 울고 말았네 어머님들이 너무 호흡을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안계세요? 근데 너무 좋아요 어머님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어머님들이 향기가 저희 엄마 사냥사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엄마의 사냥사가 되게 해줘서 너무 좋아요